백운산어는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백운산에 사는 잉어과의 작은 물고기이다. 같은 악과에 속하는 제브라다니오와 유사하며 제브라다니오처럼 수족관에서 관상용으로 기른다. 백운산어는 1930년에 보이스카우트 리더인 당이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그래서 중국어 이름인 당어와 속명인 탄익시스는 탄의 물고기라는 뜻으로 붙여졌으며 종명인 알뽀누브스는 백운산어의 백운을 뜻한다. 백운산어는 오염과 산림벌채, 토양침식, 관광객의 영향으로 인해 자생지에서 완전히 멸종된 것으로 1980년까지 20년간 믿어졌으나 하이난섬에서 새 개체군이 발견되었다. 백운산어는 가까운 관계인 제브라다니오처럼 초보자 입문용 물고기로 좋으며 어린아이들에게 추천된다. 냉수성 어종이라 열대어와는 달리 차가운 수온에도 잘 견딜 수 있다. 새로 여과되는 어항에 이상적인 스타터피쉬로 거래되기도 한다. 번식시키는 난이도도 초보자 난이도인데 브라인슈림프나 물벼룩과 같은 생먹이를 먹이면서 산란할 수 있는 자와모스나 수세미뭉치 같은 구조물을 함께 배치해주면 알을 낳을 것이다. 백운산어는 알을 식생위에 자유롭게 흩뿌린다. 일반적으로 백운산어는 자기 자식들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산란 후에 부모 백운산어들을 따로 빼내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알은 48에서 60시간 있으면 부화한다. 가끔은 개구리 번식용 연못에 사용되기도 한다. 백운산어는 모기의 번식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